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, 암. 조기 검진만 받는다면 암,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위암은 만 40세 이상 2년 주기로, 간암은 만 40세 이상 고위연분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, 대장암은 50세 이상 전원이 1년에 한 번씩 검진받아야 합니다.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,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2년마다 검진받아야 한다는 것. 모두 잊지 말고 꼭 검진받으세요. 대한민국 사망 1위, 암. 이제 국가암검진으로 예방하시길 바랍니다.